그 다음 거는 또 마블 관련 소식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마블이 갑자기 두구두구두구 하더니 마블 메이드를 마블 메이드를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마블 메이드라는 게 원래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정말 떡밥으로 계속 던졌어요 그 이슈를 발매하면 이슈 중간중간에 그 뭐 정말 창업 광고들이 있어요 뭐 오레오 광고라던가 뭐 트윅스 광고라던가 하여튼 그런 광고들이 있는데 그 광고 한 칸에 그 뭐야 헝겊으로 덮어 수건으로 덮어놨다 그래야 되나 그 공개가 안 된 물건을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놓고 두구두구 하고 있는 이미지를 해놓고 마블 메이드라고 써놓은 다음에 원래는 2월에 공개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2월에 공개됩니다 마블 메이드 이러고 한참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이게 2월이 4월로 바뀌어요 4월에 공개됩니다 마블 메이드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만화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블 메이드는 갔나 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나 보다 이러고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인터넷에다가도 이걸 떡밥을 안 뿌리고 그냥 진짜 만화책에다가 한쪽만 계속 올렸기 때문에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올렸다가 접은 건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저번주에 내일 공개됩니다 마블 메이드 하고 트윗으로 하나 올렸어요 갑자기 또 네 또 이제 막 RT를 엄청 하고 사람들은 또 이제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또 영화 내용 공개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엄청 설레였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그 마블 메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추측했던 게 몇 개 없었어요 뭐 만화책 한정판이다 뭐 특별한 작가가 만든 뭐 특정한 만화에 뭐 연재불량만 모아 놓은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건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IDW에서 열심히 아티스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작가별로 이제 뭐 작가의 연재 기록들 따라가면서 이제 뭐 붙이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어서 마블이 그걸 할 리는 없고요 마블에서도 이미 IDW랑 계약을 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장 확률이 크던 거는 마블이 이제 안 팔리던 뭐 하습으로 하습으로 피규어나 뭐 각종 굿즈들을 마블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떨이 판매 아니면 뭐 그냥 이걸 합쳐가지고 패키지 판매를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사실상 더 심한 게 공개됐습니다 더 안 좋은 건가요? 마블이 직접 마블이 직접 굿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근데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게 근데? 좀 다른 게 있나? 근데 마블이 웬만하면은 다른 데다가 외주를 줬죠 뭐 하습으로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내주는 식으로 장사를 했는데 근데 뭐 가끔 그래도 마블샵 이런 게 있긴 있었잖아요 지네 사이트 네 그렇긴 한데 그것도 이제 라이센스를 내주고 그 물건을 이제 자기네가 팔았던 건데 이번에는 물건을 자기네가 만들고 판매는 딴 데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코미콘 뉴욕 코미콘 개최하는 리드팝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마블에서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리드팝에다 너희한테 리드팝에다가 너희가 팔아 이러고 물건을 넘겨줬어요 이번에 공개된 거는 핀뱃지 그 원래는 컨벤션 같은 데서 이거를 한정 판매하던 건데 스코티 형 스코티 형이라고 이제 조금 미니미한 만화를 그림을 잘 그리시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 그림들을 이렇게 짜자자 모아놓은 이걸로 이제 핀뱃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긴 팔았어요 원래 컨벤션 때 많이 팔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팔겠다라고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판매 조건이 이렇습니다 일단 배치 종류는 15개다 배치 종류는 15개인데 패키지로 구매할 때만 15개를 다 살 수 있어요 그 패키지는 핀뱃지 15개랑 특별 바리언트 커버 있는 만화책 한 권이랑 그 다음에 마블 메이드 박스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 하나 해가지고 이게 다 200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티어는 30,000원짜리인데 30,000원짜리는 종류가 10개밖에 없어요 그 15개에서 5개는 못 사는 거고 이 10개 중에서 2개가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차인데 가차는 가차인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분량이 다 9개인가 9세트로 정해져 있어요 20개네요 네 20개 아 20개예요? 한 번은 결제할 때 20개 아 한 번 결제할 때 20개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한 번 계속 할 수 있는 한 번 이제 20개를 계속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20개씩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왜 200불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성품이 핀 15개랑 노트 하나랑 만화책 하나랑? 바리언트 하나 왜 200불이지? 왜지? 아니 두 개 블라인드박스 아 블라인드박스 30불이니까 뭐 그렇게 싼 건 아니구나 근데 블라인드박스 30불도 비싸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200불은 정말 이해 안 가는 가격이고 뭐 핀이 이쁘... 뭐 귀엽긴 한데 네 귀엽긴 하죠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꼴은 정말 차마 못 보겠지만 로키를 30불에 팔면은 살 의향이 있다 아 100% 게런티? 네 근데 이거 이미지가 꽤 고화질인데 이거 그냥 눅히 따다가 스티커만 뜨면... 하하하하하하 오 좋은 생각 아닙니다 디즈니 여러분 이건 잘 못 들은 걸로 해서 그런 거 안 할게요 하하하하 피처리 하시죠 뭐 하여튼 네 근데 이게 뭐 그래요 가차 하고 싶겠지 그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예 그래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냥 다운받는 걸로는 안 되네요 계속 뭔가 하여튼